우리 1분만 줬는데 그쵸?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저녁 저녁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와 주러 이거 어떻게 보지? 댓글을 로그인 꼭 인사? 아직? 아직 오케이 8분까지 다른 소리 하다가 8분에 인사하자 우리 집착 아니야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댓글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우리 너무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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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봐야 돼 그걸로 아 그 언니 있잖아 응 그 아이디 좀 보내드려 가면 되지 않아? 힐러 헬로큐 아 진짜 그렇다 헬로큐 멈춘 척 멈춘 척 멈춘 척 언니 우리 둘이 우리 둘만 멈추면 어떻게 해? 후아 나 이거 사실 이거 한번 돌려봐도 되나? 응 오 왓 What happened? 그니까 그런 해픈이 있었어 아니면 저기 하나 더 있긴 해 케이크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어떡해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돼? 하자 컷 그거 먹으면서 하고 저기 또 있어 우리 커팅식도 하자 우리 커팅식 어때? 어때 내가 귀엽게 조금 내려왔어 와이파이 아잉 아 근데 내가 떨려 와이파이 오케이 오우 오케이 연결이 안 되네 어 잘했어 인사 8분에 할 거야 그럼 진짜? 내가 입술에 있는 거 아니지? 이걸 켜놓고 그냥 8분까지 기다려? 아직 안 낀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8분에 켤 건데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 리허설이에요 여러분 제 입술이 너무 연한가요? 아니요 이뻐요 진짜 입술이? 괜찮아? 제가 너무 진해서 그래요 맞아요 언니가 제 입술에 있어서 그래요 완전 비겨냈어 이거 좀 해줘 응 내가 리본 만들었어 우리 그거 있어? 초? 리본? 초? 이거 있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 한번 켜봐 봐요 언니 V앱들 거기 들어가서 됐어? 1분? 어때? 1분? 어때?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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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3분? 4분? 2분? 오케이 더워 더워 Happy Anniversary Creams Thank you 우리 언제 우리 진짜 8분에 인사해요? 우리 이제 인사할까 봐 네 그냥 하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랭핑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요 안녕하세요 쿠쿠요 와 우리 방금 되게 잘 맞았어 우리 그룹이잖아 잘할 거 없었어? 우리 그룹이잖아 우리 그룹이잖아 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와 이거 같이 Everybody is congratulating us on our third anniversary Thank you Thank you 유튜브리아 Congratulations Let's go 쿠쿠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귀여워 쿠말라 안돼 쿠마라 있어야 돼 쿠쿠 안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이 3주년이라니 우리 작년에 여기 2인 거 맞아요 하잖아 진짜 그때 우리 막 케이크 만들? 막 데크릿 하잖아 맞아 맞아 글씨 썼어 이제 훨씬 더 이쁜걸로 왜냐면 내가 내가 그 글씨 먹고 싶다 그쵸? 이럴 애피도 올려 그 글씨 봤는데 내가 꼬물거리더라고 우리가 쓰는 맞아 사진을 봤는데 죄송해요 쿠쿠 너가 중간에 있어 안 돼 입술을 더 먹으면 안 돼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지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괜찮은 브이앱 스폿이다 그러게 여기는 부엌입니다 안녕 근데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케이크 리사가 만들었네 제가 왜요? 너무 이뻐서요? 아니면 이거 파먹어서 향초 그리고 석류 그거는 쿠쿠가 먹었어요 쿠쿠가 쿠쿠가 배고팠구나 쿠쿠가 배고팠구나 쿠쿠야 그래도 이건 3주년 케이크인데 좀 그랬어요 cô쿠의 생일 Mig shake 우글씨 축하 드려요 봐봐요 블랙핑크 uma 맞아요 이건 뮤직빅ала 맞아요 불장난 때 대박 블랙핑크 그거는 까지 그렇죠 It is 의도치 않았지만 그래서 일단 가버리세요 고마요 이거 봐, 집중한다 넌 태국거든 안 맞았다 내가 프랑스 소리 해볼게 아, 근데 태국어 근데 태국어는 해피 볼 때인데 아, 진짜? You have cat hair everywhere I'm sorry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첫 반을 한국어라고 두 번째 반을 영어로 잘 할 수 있겠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블랙핑크 앤 블링크 No, it's our birthday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et's pray okay, this is time okay close your eyes 시작 이정만 하나, 둘, 셋 누구야? 아 이쪽이면 언니가 이쪽으로 봤으면 이쪽이 됐대 아 이렇게 했어 너야? 쿠쿠, 쿠마였어? 쿠쿠였어? 무슨 소리가 더 목욕했어요 블링크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근데 원래는 소원 얘기하면 안 된대요 맞아 그러면은 소원 눈빛으로 얘기하자 시작 에이 너무 뻔했네 소원이 오 진짜? 채영이 좀 진지했다 채영이꺼 나 눈물 날 뻔했는데 내꺼는 내꺼 좀 봐주세요 이사야, 공급이냐? 아 왜그래 너 진짜 왜그라냐? 화장에 너 쿠쿠! 쿠쿠! 쿠쿠도 뭐 빌었어? 아 쿠쿠! 복수 안 났다 쿠쿠 쿠쿠, now you're free 쿠쿠 레츠 쿠쿠 레츠 쿠쿠 계정 팠잖아 그거 어떻게 설명 좀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작가님! 작가님! 너무 많아요 나도 작가님 제가 많이 배우자 근데 너무 우연인게 사실 이거를 해명을 해야되나 좀 우연이었어 운명인거지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옛날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이제 계정을 만든 이름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만든 후부터 조금 조금 핸드폰을 뒤지면서 사진 업데이트를 조금з fors 하고 드디어 3주년이 생되어서 짠 했는데 모든 게 잘 맞아가지구 발발발 그러니깐요 오! 오 말고 쿠쿠 쿠쿠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니 너무 기쁜네요 저 너무 맘에 들어요 아 진짜요? 제가 심심할때 들어서 Donc er 정찬이에요. 진짜 사진들이 너무 이뻐.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요. 예쁜 거는 그거는 둘 치고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걸 만드는 과정을 봤어요. 아 진짜? 이제 하얀 칸을 진짜? 하얀 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춰서 막 하는데 이제 몇 개 이렇게 눌러서 딱 업데이트 눌렀는데 밀리는 거야. 한 장 막 어떻게 되고 막 이래서 순서 잘못되고 그래서 혼자 막 What's wrong? 막 이러면서 지우고 다시 하고 지우고 다시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너무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막 하나도 겹치지 않게.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어플이 있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아 열심히 틈틈이 올릴게요. 앞으로 멤버들 사진도 많이 올라갈 예정인가요? 오 예. 뭐요? I'm model number one. 아! Thank you! 아! Thank you! 천천히 소소하게 올릴게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거를 여기 한 템포가 느려갖고 리사가 방금 하는 걸 봤어. 이거 보면서 웃어.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 거지 근데. 네. 먹어요. 먹을까? Because I'm hot. 아 이거 춥다. 확 싸늘했다. 언니 패딩 있어 혹시? 소름 먹어 진짜. 나 패딩도 맞춰. 패딩이랑 철로 다 젖어. 좋아. 나 나 걸을래. 나 진짜 진짜.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어 답은. 이거 그거 하자. 뽑기. 그래? 제비 뽑기. 왼쪽 오른쪽. 왼쪽. 제일 왼쪽. 오른쪽. 제일 왼쪽. 언니 뭐라고? 제일 왼쪽. 나 일부. 아하! I can't tell. I'm only holding the right hand. No, no. You're left hand. You're my left han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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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이거 너잖아! 너잖아. 여러분 아시죠? 리사가 계속 여기 나오는 그 귀여운 꼬마 닮았다고. 저희가 맨날 얘 닮았다는 거죠.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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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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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뿌! 뿌! 어 근데 잠깐만. 이건 무슨 일이야? 뭐야? 아 나 포크. 나도 포크 아니야? 포크. 아니야 아니야. 소크 필요없어요? 이거 뺄게. 아니야. 이거 두고. 모래. 이거를. 읽으면 안 돼요? 저희의 3주년을 축하해주신. 맞아요. 보내주신. 아디다스님. 아디다스님께. 님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블랙핑크. 잘 먹었을 줄 몰랐어. 뭐야. 안에 나와. 뭐야. 안에가 빨간색이야. 이거는 뭐지? 아. 개건소리 크림이다. 음. 크림치즈다. 크림치즈. 진짜 맛있어. 우와. 나 아직 한 끼도 안 먹었어. 진짜? 흠. 왜냐면 내가 봤어. 자느라. 어. 내가 요즘. 저희도 게임했어요? 서로 문자 했잖아. 아. 일어났냐고. 어디야? 나 방. 나도 방인데? 너무 조용해서. 난 잤어. 음. 이거 맛있다. 구구. 누나 케이크 줄게요. 블링크에 댓글 한번 제가. 구구. 저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진짜? 뭐 봤어? 엑시트? 맞게 봤어. 맞아. 완전 재밌다고 봤어. 진짜 재밌게 봤어요. 나 보고 싶었는데. 맛있죠? 진짜 재밌게 봤어요. 진짜 계속 웃었어요. 응. 너무 웃겨. 나도 보고 싶어. 뭘? 뭘 봤어? 보러 가자. 한국 영화. 엑시트.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영화 다 같이 본 게 없는 건가? 다 같이는 좀 힘들어. 다 같이는 진짜 없어. 아니야. 그렇게 오래됐다고? 응. 우리 약간 둘둘 이렇게. 아니야. 늘. 다 가면은 한 명씩 이렇게 없던지. 세 명씩이던지 두 명씩이었어. 맞아. 어쨌든 다 같이 가기는 좀 힘들었어. 무슨 외국 영화 다 같이 봤었어. 마지막. 응응. 액시잖아. 그래서 막. 졸지 않았어요 다? 아닌가? 아니야 만화인데? 어? 만화야. 만화잖아. 주토피아. 아니. 영화관에서? 아니야. 주토피아 봤잖아 영화관에서. 아니야. 나 어디서 봤는데? 아닌데 나 봤는데. 그런가? 아니야 누가 나랑 같이 봤어. 백퍼. 나. 그치. 나도 같이 봤나? 안 봤다고? 그런가? 응. 말해 먹어. 말해 먹어. 그거 너무 들리는 거 아니야? 와. 아. 언니 진짜. 영영 좋다. 맞네. 맞네. 어? 안 들려.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와. 들린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말해. 대박. 진짜 그거다. 진짜 그거다. 맞네. 내가 아까 이상한 댓글 봤어. 뭐야? 3주년인데 너무. 못 봤다. 아 나 혹시 뭐. 뭘까 했어? 우리가 소통을 해보기로 한다나 봐. 소통을 해보자. 소통? 우리 어떻게 3주년까지도 소통을 못하니. 언니 근데 진짜. 나 여기 뭐 있어 이거야. 진짜죠? 진짜 없어. 화면을. 진짜야? 진짜 없어. 자 읽어볼게. 우유 먹고싶다. 없어? 소통 타임. 야 우리 소통에 아무것도 없어. 어떡해. 내 아노랑은 너희들에게 이름은. 랄리세. 오. 진짜? 랄리세, 젠수. 근데 그건 아니잖아. 네. 제발 안. 랄리세. 랄리세. 로제인데 랄리세. 오. 진짜? 랄리세. 랄리세. 이 안에 그거. 왜 달래. 악수? 악수? 아니야. 띠. 아 목말라. 크림치즈. 블링크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블링크? 블링크? 좌우가 싹. 안. 앙수 부터에 구 premise. 내 귀가 지진이. 나. 그 safely 진심이. 너무 멋지게 봐. 고마워. 어디 하나? 쏙쏙. 쏙쏙! 팬 미팅 너무 너무 기대 중. 나도 너무 너무 기대 중. 아니 근데 우리 3주년 이베스만 준비했지 팬미팅이라고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단체 좀 못 봤고 난 너네 아 여기 그냥 댓글에 기대 종목 있을지도 없지도 모르는데 왜 기대해? 응? 왜 기대하지? 자! 너 운티난다 이제 왜 기대해? 왜 기대해? 레드 벨벳 케이크이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빨간색이에요 회사는 혼자 때려줬어 뭐야? 콜라가 있었어? 아니 이거 원하면 때려줄 수 아닌데 갑자기? 저도 아 이거 좋다 3주년 소감 말해주세요 어디서 났어? 어 원회들 뽑아왔어 3주년 소감 좀 말해달라고 한 명씩 그러면 어? 아직 아 그러면은 네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 팬미팅 공지 떴어요 크크크?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우리가 비밀이 만져 여러분 아 아 아 안또한테 왜 거짓말해? 진짜 웃긴다 흐흐흫 흐흫 흠 흠 미 흐흫 유 그리고 너무 강요하는거 아니야? 웃긴 얘기 해달래 마야, 드디어 너의 턴이 왔다 웃긴 얘기 해줘 마야, I found it See, this is your cat hair in my mouth What? Sorry It's okay It's so hot It's so hot Thank you guys I got your bag Okay Lisa Chayoung, did you see Juang's brother when you went scuba diving? Yes, I know. I don't see his brother, but I think I saw his friends So I really wanted to say hi Hi It's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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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talking about it It's so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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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lready know it? What? What? 그거랑 해시태그 자기 너 뭐였어 만득이? 만득이라고 안불려요 전 젠등램지? 그거는 아직 젠톡래퍼? 젠톡래퍼인데 근데 요새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불러주진 않지만 3주년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토크 시간 가지면 안 되니 근데 저희 뭐 별로 말할게 없는데 하지 않아? 우리 은근 다 말했어 이거 숨기는게 없는데 이렇게 토크가 비면 어떻게 여러분 좀 차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언니 요새 볼리는 별명이 뭐지? 지선님 너? 언니 뭐라고 썼어요? 3주년 축전이 없는데 나 뭐라고 썼어? 나 추짱님 추짱님? 저기요 쟨짱님 여기 되시는데 아 저기 시험 보셨어요? 너는 그거잖아 나는 추짱이야 아 추짱? 아 추짱? 인정하겠습니다 리사는 뭐야? 리사는 뭐야? 저요? 저 리따 아 리따? 아 리따 그거 알아 달리고 같이 달리는 거? 어 진짜 잘 우리 그거 한번 언제 해볼까요? 달리고 달리기 너는 달리기 저 책남지요 아 책남지? 너 책남지야? 아 예전부터 있었잖아 새로운 걸 지워보네 맞아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나 탔다고 맞아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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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해서 여기 물 채워 오게 하자 가위바위보 가비바비보 그럼 언제쯤 우리 가위바위보 다녀와요 근데 우리가 3주 나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이거를 알려줄 분이 있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언니도 모를걸? 우리가 3년 동안 간 나라의 개수는? 그러니까 들린 도시의 개수는? 헐! 퀴즈인데?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그럼 다 해볼래? 해볼래? 그냥 guess 해보는거지 그냥 guess 블링크 블링크 우리가 몰래 갔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거지 그 숫자랑 오케이 알겠어 진짜? 도시까지? LA LA 이렇게 뜻이 아니에요 LA 아니면 그 도시까지 LA, 뉴욕, 시카고 만약에 한국이면 뭐야? 이번 투어 때 우리가 돈 갯수 얘기하는거지 이번 투어 때 우리가 돈 갯수 얘기하는거지 투어 말고 3년 동안 3년 동안? 블링크가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예요 아니 아니 아 아 아예 아 그냥 아 그걸 블링크가 알까요? 그럼 이거야? 봐봐 알겠지 블링크는 다 알아 아 오케이 나 할 수 있을거 같애 나 할 수 있을거 같애 블링크가 그거를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면은 괜찮아 근데 봐봐 만약에 근데 봐봐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됐어 됐는지 nobody look at 댓글 나는 아니 봐봐 만약에 이거는 태국 있잖아 그러면 방콕 방콕 거사무이 그치? 그렇게 해야지 그럼 훨씬 많네 내가 머릿속에 있었던 진짜랑 사진이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럼 LA에 우리가 코칠라 갔던 거든요 팜스프링은 아니지 아 그래요? 팜스프링은 동대지 아 정답 정답 스테이 스테이 인천 인천 어 어 스테이 서울 안에서 압구정으로 간건 아닌거잖아 서울 부산 어 그렇게 도시 시티 뭐야 아니 그러면 안되고 그냥 그냥 나라라고 해야 되겠다 맛있어 나라? 나라라고 해보자 나라라면 37개지 왜? 계속 왜냐면 우리가 32개국 투어를 했잖아 진짜? 응 그러니까 대충 몇개 더 넘으면 그래 그러면 기다려봐 37개라고 했어요? 응 So what? So what? 나도 뭐야 저게 저거 빨리 때려줘 미안 나 30... 아니지 미국은 한개로 쳐야되니까 나라가 32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32개 나라를 갔다왔어? 응 미국 투어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아시아랑 미국 유럽 나라가 그만큼이나 돼? 응 미국이랑 왜냐면 미국 미국 하나로 쳐도 미국을 하나로 친다고? 어 이거치 지금 나라로 가지잖아 나라만은 훨씬 중요해 뉴욕 LA가 하나야? 어 그냥 다 하나지 그럼 먼저 조금이지 그럼 열 몇개일거 같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잠깐만 이거 그냥 불가능할거 같아 왜냐면 유럽도 하나로 쳐 블링크 사이에서도 일단 포기 포기합니다 이제 블링크 블링크도 몰라 내가 봤을때 맞아 몰라 they're not even talking about it they're not even talking about it I swear to God they're like they're like Jennie sing your rock and 두두두두 has nothing to do with what we're saying 너무 웃겨 블링크는 뭐라고 할까? 하지마요 하지마요 왜냐면 블링크 머리 아프거든 하지마요 하지마요 네 안 할게요 저희도 포기했어요 사실 블링크 무슨적이야? somebody said this and you just started like 나 진짜 웃겨 아 진짜 웃기다 왜 이런걸로 토론하니 너무 어렵지 봐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긴 끝 아니 이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는거지 아니면 제일 기억 남는 도시 어? 어디서 했지? 안 했는데 그럼 이런 질문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 절반쯤? 아 깜짝이야 당황했어 절반? 절반 절반은 아직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기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절반이니까 그니까 그럼 그러면 너무 너무 우울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래 지금은? 지금은 지금이 절반이 솔직히 지금 행복보다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약간 여유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고싶다 이런거예요 그렇지 왜냐면은 뭐해서 좋겠냐면 투어 돌면서 제일 힘들었던게 그거였던거 짐 사는 거 짐 매일 매일매일 호텔을 바꾸면서 또 가 짐 사 짐 사 진짜 모든 호텔에 진짜 진짜 저 물건 진짜 맨날 그래요 못찾아 못찾아 나의 시선을 저희가 각자 화장했는데 당신들 당신들 투표하세요 아 그럼 우리 클로즈업 타임 그거 그 뭐야 캡처 타임 투표할 때 할 때 마지막 한 번씩 쳐다보자고 윙크 한 번씩 하잖아 아 나의 시선을 바르면 어떻게 해 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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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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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덥다 요새 날씨 진짜 너무 덥다 갑자기? 갑자기 고객님 진짜 더워 난 어때? 내 화장은 어때? 굉장히 부끄러워 보여요 하나 둘 부끄부끄야 셋 나 너무 방금 막 내 화장은 어때? 그럼 한 명씩 그거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채영이 꺼를 우리 셋이서 5점씩 준 거지 만점이 15점인 거야 오케이 어 나 바로 줄 수 있어 자 오늘? 잠깐만 잠깐만 봐봐 나는 근데 채영이 평상시의 화장이랑 비교한다 안 돼요 언니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오늘 딱 봤을 때 언니의 소감을 그냥 말해주면 이거 너무 상처받는 게임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냥 그런 건 그냥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오늘 렌즈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서 엣지 나도 립스트로 바르고 올래 그러니까 렌즈도 You know 우리 When we do makeup 오늘 렌즈 낄까 말까 하자 It's par 너 맨날 이거 끼잖아 요새 아니야 맞아 나 며칠 만에 뭐야 너가 어떻게 아니? 알지 당연히 알지 어제 그래 너 말대로 어제 오랜만에 낀 게 있어 목걸이 차고 올까? 응 갑자기? 이 사건 보니까 나도 좀 차고 올게 잠깐만 좀 차고 올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완전 호모건 같아 나 배고파 여러분 지수연이가 배고프대요 우리 ASMR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라봐 안 들어갈래 아 잠깐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준비시네요 아 언니 너무 빨라 언니 언니 안 여러분 자 제가 개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힘 irgendwann 이節目 누가 리사야 모자를 벗어 이러는데 wish 나랑 바로 네가 못 부를걸 그 언니 난 com laz 아니야 이거 해야돼 뭐야 이상해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나요? 빨리 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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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조건 먹어 이거 먹어 캐릭터 케이크를 먹어봐 이거 왜 다 틀어요? 안 들려요? 뭐가 안 들리다니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우리 ASMR 너무 작게 해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점수를 줄거야? 리사야 머리 안 감았니? 내가 물어보는게 아니라 누군가가 물어본거야 진짜 아닌거 같애 이거 먹는거 아닌거 같애 아닌거 같은데 나 봐도 너 처음 먹은거 아니야? 오 마이갓 야 살짝 찰흙맛이었어 먹을 수 있는거네 어? 근데 텐스는 칼같은거 같애 아 나 안먹을래 아 다리 안먹을래 왜 다 먹어본거야 우리 이제 점수 줘보자 그럼 메이크업에 대해서 일단 저부터 어때요? 저는 좀 약간 어... 자스러운 뭐? 자스러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메이크업 하려면 했는데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 같진 않은데 전혀 리사야 5점이 완점이라고? 들어가봐 나는 이렇게까지 다 볼거야 여기까지 어? 나쁘지 않은데 응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점수 같애 이제 케익을 조금 옆으로 밀까봐 그래 재혁이 거기다가 이제 재혁이 딱 밀었는데 재혁이가 딱 없어 아 리사는 나는 오늘은 딱 봤어 어 리사야 너 진짜 메이크업 잘했다 이거 나 왜냐면은 조금 대충했어 눈썹 응 마스카라를 되게 대충했어 어 약간 무슨일이지? 이런 느낌? 어 맞아 눈썹 뭐 이렇게 천이 있어 안에 사이에 눈썹을 빗었어야 되는데 전 안 빗은 느낌 응 저는 5점 만점에 3점 8 드리겠습니다 3점 8 드리겠습니다 3점 8 3점 8 저한테요? 언니 Very generous Very generous judge 난 3점 왜? 왠지 알아? 저 눈썹이 너무 비어있어 언니는 속도 비어있거든? 왜? 바로 막 한 번 한 번 해 채혁이는? 아니 지선이 지선이 했어 했어? 점수 줘야지 아 놔 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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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롤렛댕크에는 보이네 나는 3.5 아 아니야 3.2점을 줄겠습니다 그럼 최고 점수 내 점수랑 최저 점수 이거를 빼서 그냥 3.2점인걸로 아 아 3.2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 막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코마야 자 지수언니의 메이크업을 어? 생각보다 그게 나쁘지 않은데 눈썹이? 왜냐면은 언니 거의 10분 만에 준비했잖아 볼게요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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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살짝 어 오케이 리사야 약간 이게 꾸민 듯 안 하는 듯 메이크업을 한 듯 안 하는 이런 거 아닌가요? 꾸안꾸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는 나 오늘 메이크업 했어 룩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눈이 확 올라가 있잖아 근데 잠깐만요 마스카라 하신 거예요? 감정 오케이 왜? 아 투명 마스카라네요 아니 라인 약간 라인하고 했어 투명 아니야 얇은 마스카라로 해서 그래 어 나도 그걸로 했어 응? 몇 번을 칠한 거라 어 진짜 나 한 번만 딱 했는데 뭐야 갖고 싶어 응 일단 알게 좋아 아 잠깐만요 커버를 안 하셨어 아 아 깎이겠다 아 아니야 잘 나와 왠지 알아? 라리사가 추천한 거 컨실러 사서 했는데 참고 와 아니 간과 같이 해 아니 간점 아니 간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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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화가 난다 진짜 화가 난다 자 그럼 저는 저는 내 백팩에 파란 파우치 있어 저는 3점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수 언니를 아는 결과 아는 결과 아니 오늘 시술 잘 써 응 뽕 내 메이크업 실력이라는 게 범파내버렸다 괜찮아 괜찮아 준발되겠지 이밖에 안 보여 뭐지 아 저 이거네 봐 이거 샀어? 이거 샀어? 아니 왜 이거 샀어? 내가 추천한 거 사야지 그거 사려고 했는데 나 오늘도 하나 샀어 어디서 샀어? 올리브영 내 꽃도 샀어 줘봐 언니 저는 영 4점 forever 영 forever 영 응 나는 이런 느낌 좋아 4점 2점을 주겠습니다 좋아 리사 너는? 안 가려지지? 랄리사 봐봐 제가 내가 화낼 때 그냥 막 덕지덕지로 이렇게 보일게 그냥 응 안 가려져 안 가려지는거잖아 사실 플러스 1점 이거는 랄리사에 타신걸로 나는 4점 근데 좀 낮았어 낮았어 진짜 낮았어 너는 몇점 비단에서 찍히면 이거 끝장이야 근데 언니 피부가 좋아서 나 4점 줄게요 피부가 좋아서 아스타 피부가 좋아서 그러면은 어 나 어디서 못 봐 4점 2점과 4점을 빼서 4점인걸로 4점 1점 아니야? 중간 아니야? 아니야 빼버릴거야 그냥 4점 1점 오케이 다 저도 봐주세요 그만 오늘 저 제니언니는 5점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완벽해 오늘은 진짜 완벽해 일단 쉐도우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마음에 들고 일단 속눈썹도 진짜 열심히 퓨럴하는거 진짜 저기요 지수언니의 코멘트는 너무 차별된거 아닌가요? 근데 나 잠깐만 저 좀 봐주세요 근데요 저 오늘 좀 프라우더 하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저는 저의 솔직한 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아이라이너는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근데요?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거 같아요 이 앵글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거 같아요 어 뭔가 딱 뾰족하면서 되게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쪽도 보여주실래요? 아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어 네 그리고 오늘 블러셔 느낌도 굉장히 큐트하구요 네 같이 매칭한 이렇게 바긋금도 너무너무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랑 이 버터플라이 네 어 이거 블링크한테 받았어요 굉장히 블링크 블링크 거리네요 네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점수는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맵한 입술이 좋아서 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 살짝 글로시를 바르네요 아 그거는 봐줘 어 대변인 그거는 봐줘 그거는 봐줘 그래서 저의 최종 점수는요 네 네 어 4점 3을 드릴게요 우와 아 이때까지 제일 높은 점수 나왔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 아 수아 0.1점 밖에 차이 안나고 아니에요 지수 언니가 맞네 언니 저 점수 좀 해줘 봐봐 되게 비열해 너무 비열해 나는 4점 8점 어 왠지 알아 나 이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요 어 맞아 오늘 피부 표현이 진짜 이뻐요 좋아 좋아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매치하면서 그 검은 부분적으로 제가 브러쉬랑 쿠션 스펀지를 새로 샀거든요 아 진짜 나 봤어 여기 오래 있던 거 맞아요 그걸로 오래 있던 거 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이모가 누구 거냐고 계속 그걸로 지금 2,7연속 메이크업 하고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 어제도 되게 이쁘다 피니싱은 파우더 같은 걸로 하셨어요? 아니요 피니싱은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냥 1,5쇼 정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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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기 하나요 지금? 저요? 저 저잖아 진짜요? 부점스러웠네 5랑 4.3 그래서 언니가 최고의 점수를 했어요 언니가 몇 점 줬어? 4.8 그럼 저는 4.8 이에요 미사 몇 점이지? 3점이었나? 3.2 3.2 미사 갑자기 내일 풀면 미사 3.2였어? 4.8 오늘 조금 실망스러웠어 로제씨 아직 점수 안좋은데? 아직 많습니다 왜요? 가까이 하면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근데 오늘 아일라인더가 좀 잘못했어요 아 정말요? 눈 감아봐요 균형이 살짝 달라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주셔도 돼요 내 쌩이 쌩이 5점이에요 잘해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는 다 좋아요 눈 피부 눈썹은 저는 다 좋은데 저랑 약간 입술 취향이 안맞는거 아니에요? 입술이 저도 좀 입술색이 너무 켜요 제가 봤을때 네네네 저는 로제씨가 뉴디 한거 있잖아요 뉴디 좀 더 뉴디 했을때가 그런게 좋아요 그 예를들면 로디 러남색? 그거를 왜 이렇게 말할 일이야? 아 오케이 진짜 세 번 말해줬어요 아 오케이 그런 색이 좋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주셔도 돼요 2점 오늘 2점 오 2점이래 리사 2점이야? 진짜로? 저는 4.4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면 됐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서워 무서워 솔직하게 방영상의 진실의 방영상의 진실의 방영상 진실의 방영상 진실의 방영상 진실의 방영상 진실의 방영상 말씀해주세요 나는 아 뭐야 좀 봐 아니 나도 조금 입술색이 아잇긴 해 오케이 근데 4.2? 나는 항상 뭔가 항상 체험했는데 완벽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 네 입술이 좀 하면 4.4와 2점을 뺀 보고 드린 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넌 4점 줬어? 왜 왜 이유를 이유를 한 번 말해주잖아 아이라이너 아 아이라이너 인형이 안 맞아서요 크게 잘못됐나? 봐봐 봐봐 진짜 그거 알아? 너도 안 되돌렸어 괜찮아 얘는 이미 최저 점수가 나 이미 끝났어 알겠어 알겠어 괜찮으려면 아 네 2점이요 아 설명 한번만 저는 러제가 약간 이렇게 살짝 내려온 것보다 살짝 올라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그리도는 그러면 오늘 균형이 틀린 거 아니라고 여기 균형이 틀린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기 점수를 나 뭐야? 나 뭐야? 4.2요 4.2 오케이 나도 4.2인데 그러면 저는 뭐지? 4.8이에요 고민이 주시고 맞아 그리고 여기 꼴찌님 네 자 오늘 이번 코너는 언제나와 같이 마지막 꼴등이 얼굴에 낙서를 하는 걸로 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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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연이가 바로 네? 네 여러분 바로 연휴를 할까요? 자 그러면 와우 장난이고요 좋네 그랬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블링크랑 인사하려고 저희끼리 셀프 메이크업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3주년 3주년 V LIVE 때 이런 걸 할지 몰라 아니 근데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 3주년이라고 꼭 더 특별하게 보낼 일이 있나? 왜냐면은 하루하루 다 더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내일 일어나서 오늘은 3주년 하고 하루 된 기념일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보여드리고 share하는 더 오늘은 그냥 한참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요런 걸로 생각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매년 그럼 똑같이 했잖아요 맞아 2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이렇게 될까봐 맞아 근데 그냥 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날은 V LIVE를 키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다 달라지는 거죠 점점점 1주년은 막 하고 하고 끝났잖아요 2주년은 이야 여기까지 했다가 3주년은 까지 온 거죠 100주년 100주년 까지 가재 100주년이면 제 생각에 그때는 이렇게가 아니라 더 발전해서 악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이렇게 지팡이 블링크 오랜만이야 세상이 더 발전했어 언니 이렇게 손 넣어서 악수를 100년만 년 함께해 100년만 년 100년만 년 왜 던졌어 마지막에 건강해진 응 응 응 응 응 진짜 영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니 설명해 주지마 여기서 그냥 끝내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빨리 딱 하고 끝낼게요 지수 래빗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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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빗 Can I call you turtle? Can I call you turtle? No Why? Aggressive I don't want to call you rabbit, you okay? They're like, Jisoo Lady Kim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s that bug behind you? No, it's nothing Just shadow 봐봐 많이 늘었어 뽀뽀해달래 다같이 시작 난 우리끼리 뽀뽀를 하나 앉아 오케이 그럼 끔찍아 헐 와우 너무 멀리 가서 뽀뽀 캬캬 이거 그냥โ걸이에서는 좀 그런데 왜? 우리 두에 담겨있는 듯 집착 추억 추억 이렇게 담겨있는데도 좀 그렇네 귀여워 What's the most memorable event that happened in these 3 years? memorable event? 나는 아직도 그때서잖아 1주년 우리 영화관에서 아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막 게임 같은 거 엄청 하고 지금 게임하자 무슨 게임? 이거 대박사 정신 중 3 제니 하나 지수 지수 로제 셋 지수 로제 로제 지수 하나 지수 채영 셋 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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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하나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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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셋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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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 둘 지수 하나 지수 탕남지 셋 탕남지 뭐라고? 탕남지요 탕남지가 뭐야 탕남지였어요 역시 로제씨 아쉽다 벌칙 벌칙 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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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이리와 벌칙 댄스였어요 후라이팬 놀이 언제 쩌꺽 이렇게 엄청 비웃었어요 저기요 요새 그게 대세거든요 여러분 뭐하고 놀아요 요즘 사람들 이거 꿀잼인데 그럼 뭐해요 저희는 마피아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은 후라이팬 놀이라고요 하나 해볼까 출석부 게임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탱탱탱탱 게임이거든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방금 보셨잖아요 출석부 놀이 해줘 그게 뭐야 김제니 왔다 김제니 김지수 만오프 네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봐요 이게 뭐야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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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떠지는거 같은데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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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주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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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로 모른지 우리 각자의 펫 이름으로 해볼까 팅팅팅팅팅 알겠다 지수를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알아냈어요 제니를 가르치면서 지수를 부르고 부르는 거래 뭐라고 물어보세요 제니를 가르치면서 지수 나는 제니인데 왜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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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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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이해할 수 없어 그럼 로제 이런거에요 그런가봐요 그럼 왜 약간 지수였잖아 그러니까 홍삼 게임 홍삼 게임 아 저 홍삼 안좋았는데 엄마가 맨날 먹으라 해가지고 나 홍삼 맨날 먹는데 그러니까 탕수육 게임 이건 알지 자 라운드1 라운드1 얘네들 너희 둘이 봐 그 대신 눈을 보세요 서로 눈을 보고 하는 게임인데 돌아가면서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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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해줘 3주년 3주년 시작 3주년 3주년 3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한 점 할거야 자기가 아니면 자아가 두개인가? I've never seen before 년삼 다시 3주년 3주년 이거 좀 약간 위험한가? 그럼 다시 어...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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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 근데 화면서도 아 진짜 봐도 놀랬어 시작 기념일 기념일 마노풋으로? 마 노풋 마 노풋 마 노풋 마 노풋 마 노풋 마 노풋 나 이거 이렇게 못해 노풋 마 노풋 나 왜 들렸다 라운드 원의 승자는 라운드 원의 승자는 노제입니다 탄람쥐 저희는 탄람쥐로 하겠습니다 탄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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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무 어려워 탄람쥐 탄람쥐 이제부터 모두가 나 탄보에 집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금방 하얘졌어 흰 남쥐로 한번 해줄게 고마워요 흰 남쥐 한번 해주세요 흰 남쥐 흰 남쥐 흰 남쥐 흰 아쉬움이 좀 나아 굉장한 자식만 보이시는데? 유케일이 아 그리고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변명을 하자면 제가 흰색 입고 왔잖아요 이거에 대칭해서 제가 좀 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는 좋은 의미로 꺼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이제 너랑 탄람쥐 찍어야 돼 탄람쥐 그러면 블링크 이 마지막 게임 블링크는 끝내보겠습니다 시작 너부터 눈치게임 같았어 방금 시작 분링크 블링크 풀링크 풀링크 불 링크 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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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링크 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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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이 либо 맞잖아 어떻게 된거야? 저희가 징거로우신다 나 방금 저 지금 완전 나 진짜 어떤 다른 세계에 약간 가까운 것 같았어 오늘의 승자는 로제씨 저예요? 승자와 패자네 승자와 패자잖아 승자, we know, 로저 근데 영어로 하니까 너무 심하다 말이 아니야 리사야 패자지 로저 말이야 패자자와 패배자 패배? 응 오케이 패배 아 이 칼로, 커튼스 칼내는 남아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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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그래요 저희한테 남아버렸네 우리 또 하다보면 맨날 이런거지 어디서 I love you guys so much 어때요? 시인 같았어요? 아 내가 멋있었어 아 그래요? 언니도 해봐 한 번만 해봐 곱하기 블랙홀 대박! 마이크 드라마 곱하기 블랙홀 제가 제가 제 카운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워 포기할게요 사랑해요 이런거 제일 싫어 포기할게요 패배자 두 번째 패배자야 세 번째 아니에요 또 뭘 틀렸지 의사야 빨리 너 우리 싫어해? 태국어로 해봐 나중에 블링크가 안 하면 태국어로 하면 우리 엿볼수도 있어 한국어로 블링크가 알려줄거야 걱정마 한국어로 궁금해 일단 이 언니는 처음 우리 팀 중에 처음 봤던 언니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희 옆에서 뭐 힘든 거나 가르쳐줄 때도 엄청 진짜 영어? 아 아니 맞췄어 그럴거야? 아니 아 깜짝이야 여기 눈물 흘리면 크라운 바로 간다 눈물은 안 쳐줘 조심해 한국어로 계속 해줘 그니까 계속 뭔가 그때 생각하면은 언니가 저를 뭔가 노래 가르쳐줄 때도 많았고 막 이렇게 막 알려주고 사생활 사생활 같은 것도 엄청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그랬고 이 언니는 제가 원래 그때는 약간 말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언니가 오고 나서 좀 말 좀 많이 하기 싫은 말을 가르친건 너냐 근데 저는 그때 막내였어가지고 근데 이제 채영이가 들어왔을 때는 딱 뭔가 딱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뭔가 어 정말 나랑 나의 쌍둥이 같다 쌍둥이 쌍둥이 아니에요 아 쌍둥이? 쌍둥이 같다 그래서 뭔가 우리 이렇게 잘 맞는 잘 뭐지? 맞는 친구 이걸 너무 감사하다고 복 받는 것 같습니다 오 오 감동했어 오 복 복덩이 오 너가 그 복이냐? 오 감동 자 마지막 감동했어 진짜 저요? 네 아니 언니 갑자기 아이디어 봐봐요 여기서 영어로 시적인 거 네 여기서 마이트롭 터뜩이고 여기서 진심은 이미 공개를 했는데 제가 뭘 할 수가 있겠나요 저는 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다 앞에 보고 있자 노래를 하나 불러주세요 시작 아 저는 아 네 제가 마무리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 멋진 세 멤버가 이렇게 한자리 한자리를 이렇게 잡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서로를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잡고 있는 레고들처럼 이런 레고들처럼 이렇게 딱 붙어서 레고피스가 부족하면 다시 자기가 그 레고피스가 돼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가 있고 살아가는 사이여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 뭐야 누가 시작했어 케이크 먹을래 언니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시작했어 언니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포기한다고 제가 포기한다고 어 나도 나도 궁금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어이 쿠마야 너 너무 미안한데 너 너무 덥다 저기 에어컨 있는 데로 가 자 이제 그 한 번씩 가까이서 인사를 좀 응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8점입니다 안녕하세요 4.2점입니다 3점이야 발음 제대로 해줘 수리 캡쳐 타입 하나둘셋 neste 스테"... 오케이 하나 둘 셋 iez 지난 시간 동안 같이 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같이 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오늘 눈썹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색 줬잖아요 언니 저는 눈매가 이걸 다 같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놀랍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귀여운 다닥다닥 붙은 얼굴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링크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고맙고 앞으로도 만년 동안 함께 합시다 그 이름 너무 잘 줬다 블랙핑크랑 블링크 그니까 딱 봐도 누가 들어도 우리는 한 커플 한 세트잖아요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요 알았죠? 여러분 사랑해요 안녕 Happy Birthday 블랙핑크